기존에는 내가 스미싱 문자에 담긴 악성 URL을 클릭하고 스미싱 범들이 만들어놓은 사이트로 접속해서 악성 코드가 담긴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그 파일을 휴대폰에 설치까지 해야만 해킹을 당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 문자 메시지 속 링크를 클릭한 것만으로 통장에 있던 3억 8천만 원이 털렸다는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꽤나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그 뉴스 내용에 핵심만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링크를 누르는 순간 휴대전화를 조종하는 원격 제어 앱 2개가 몰래 설치됐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일당은 이틀 뒤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들고 A씨의 정기예금 계좌 3개를 해지한 뒤 20여 계좌에 나눠 빼돌렸습니다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탓에 A씨는 29차례나 돈이 빠져나가는데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 내용만 보면 링크를 누르는 순간 원격 제어 앱 2개가 몰래 설치됐다고 나와서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한 것만으로 해킹당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해당 보도 속 피해자분은 연세가 60대이시다 보니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힘드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된 거였어요 이 사례가 어떤 사례였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피해자분께서 스미싱범들이 보낸 링크를 클릭한 뒤에 해당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서 APK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원격 제어 앱 2개를 직접 설치했던 거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진첩에 있던 신분증과 보안카드 사진을 스미싱범들한테 탈취당했고 스미싱범들은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통신사의 피해자 명의로 된 유심칩을 새로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의 대포폰을 생성한 뒤에 그 대포폰을 통해서 은행사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탈취한 보안카드 사진으로 돈을 빼간 거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스미싱범들이 탈취했던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하나만 가지고도 통신사가 본인 확인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발급해줬다는 거죠 이런 식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것도 스미싱범들의 범죄 방식이 이전보다 지능적으로 발전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알고 조심하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뉴스에서 보도됐던 내용과는 다르게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해킹당한 사례는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실제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해킹당하는 게 가능하긴 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해킹을 당할 수가 있는 건지 그로 인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화한 스미싱사기에 당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져온 스미싱사기 예방법들이 왜 큰 효과가 없었는지 현 상황에서 진화하는 스미싱사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크를 클릭한다는 게 뭔지부터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www.naver.com이라는 링크를 클릭한다는 건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을 통해서 그 링크를 입력한 뒤에 웹서버에 네이버 화면 띄워주라고 요청을 보내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때 웹서버는 내가 보낸 요청에 대해서 수행해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스스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수행해줘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비로소 네이버 화면을 브라우저에 띄워주게 되고 내가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네이버 화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링크를 클릭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내 네이버 아이디의 비번을 바꾸는 과정 또한 내 네이버 아이디 비번을 1234로 바꿔줘와 같은 요청을 서버에 보내고 서버가 질의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그 요청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사람이 내 네이버 아이디 비번을 1234로 바꿔줘라고 서버에 요청하게 된다면 당연히 서버가 질의를 통해 해당 요청을 거절하겠죠 자 그런데 스미싱범이 나한테 내 네이버 아이디의 비번을 1234로 바꿔줘라는 요청이 담긴 링크를 보내고 내가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서버는 그 링크 클릭으로 발생하게 된 요청을 내가 직접 보낸 요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네이버 아이디의 비번이 1234로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서버를 공격해 해킹하는 걸 보고 CSRF 해킹이라고 불러요 이런 해킹 방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내가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이디가 탈취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안에 있는 개인정보 메모, 일정, 사진 등이 털릴 수 있다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털리게 된 내 정보들을 통해서 스미싱 사기범들이 훨씬 더 진화한 형태로 악성 URL을 보내올 수 있다는 점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냐? 기존에는 택배 관련 스미싱 문자가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왔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물품을 어디서 언제 시켰고 도착하는지 스미싱 범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같은 예로 경조사 관련 스미싱 문자 또한 이제는 내 지인 누구의 결혼식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열린다는 식으로 오게 되고 항공사 관련 스미싱 문자의 경우 항공사명, 출국시간, 이륙시간, 귀국시간, 실제 여행 동선 등이 담긴 내용으로 오게 되고 교통법규 과태료 관련 스미싱 문자의 경우 내가 실제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 시점 법규 위반 사항, 과태료 금액 등이 상세하게 담긴 내용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는 택배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친구가 보낸 모바일 청첩장, 해당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 경찰청 홈페이지와 똑같은 디자인의 스미싱 사이트를 만들어서 APK 파일을 설치하게끔 유도하죠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빼내고 그 특정 상대의 모든 허점을 파악한 뒤 찌르고 들어오는 피싱 방식을 스피어 피싱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불특정 다수한테 실없는 문자나 보내던 기존 방식에서 꽤나 정교한 형태로 진화하게 된 스미싱 방식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QR코드를 찍는 것 또한 링크를 클릭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미싱 범들이 공공장소에 붙어있는 QR코드를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스피어 피싱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최근 이런 스피어 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스미싱 사기 피해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스미싱 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각종 은행 및 공공기관에서 스미싱 사기 예방법을 알리기 위해 배포하는 이런 자료들 많이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자료들은 비현실적이고 깔끔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 우선 오른쪽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첨부 파일 실행 및 링크된 이미지 클릭 주의라고 나와있는데 내가 받는 거의 모든 메일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서 발송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라고 나와있는데 사실상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는 계약서 양식 같은 것조차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 자제 및 확인되지 않은 URL 클릭 주의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라는 기준 자체도 불분명하고 요즘에는 쇼츠 URL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URL의 형태만 보고 걸러내기도 힘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게 왼쪽에 보이는 예방법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스미싱사기 예방법에 대해서는 백신 설치 및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던 V3, 알약, 후후, 후스콜 같은 어플들은 악성 URL을 탐지해주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일단 스미싱범들이 만들어내는 악성 URL은 평균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무한 패턴으로 변형되면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어요 반면에 기존 백신 앱들이 사용자들에게 악성 URL을 차단시켜주는 방법은 악성 URL을 받은 사람 혹은 피해자가 업체 측으로 해당 URL을 신고하고 업체 측에서 그 URL이 악성인지 아닌지를 검사한 뒤에 악성 URL일 경우 업체가 그 URL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들이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URL을 걸러내게끔 만드는 구조인데 중요한 건 이 과정들이 최소 14일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악성 URL이 신규로 생성되는 속도가 백신 앱들이 URL을 감지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생성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URL들만 걸러낼 수가 있고 그마저도 신고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걸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스밀싱 사기에 대한 안심을 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문제점들이 얼추 해결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사실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획한 영상이었었는데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던 중에 이번 9월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어떤 회사가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악성 URL 차단 기술을 구현해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스타트업이라서 처음부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진 않았지만 이게 만약 정말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거라면 이 서비스는 광고 제한을 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알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안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한테 자문을 받아 한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그 실험은 제 휴대폰에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백신 앱 4개와 해당 회사의 앱인 싹다 자바를 깔아놓고 각각 다른 8가지 방식으로 이뤄진 신종 스미싱 사이트 URL을 받게 됐을 때 과연 어떤 앱이 그 URL들을 감지하고 차단해 주는지 테스트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V3 0건 감지 알약 0건 감지 후후 1건 감지 후스콜 1건 감지 싹다 자바 8건 모두 감지로 실제 압도적인 악성 URL 감지 능력을 보여줬어요 더 많은 링크로 실험을 해보고 싶긴 했지만 스미싱 사이트 신규 링크를 구하는 게 쉽지만 않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봤는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기존 앱들과 확실하게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게 실험은 문제없이 잘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이 서비스를 만든 회사와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소개하기에 약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싹다 자바 측에 이메일로 사업소기서를 줄 수 있냐고 요청에 따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신생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한전, 금융위원회, 은행, 통신사 등등의 기술력을 검증받아 개개인보다 해킹 피해가 큰 B2B 시장 쪽에서 이미 많은 협약을 맺고 있었고 아직 신고된 적이 없는 신규 해킹 공격들을 경찰청과 키사에 최초로 신고해서 해당 IP 차단과 후속 피해를 예방했고 경찰대학이랑 MOU까지였더라구요 이 회사의 기술이 우리한테만 닿지 않았을 뿐이지 연역이 아예 없던 회사는 아니었던 거죠 사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다운로드만 받고 회원 가입을 할 필요도 없이 알림 접근 권한만 설정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스미싱 사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좋은 기술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을 정기원해주시는 후원사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이상 저는 호갱구주대의 김호갱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